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월 슈퍼스타 코리아가 열리고 있는 라마다 서울입니다. 현재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. 많은 선수들이 설레임과 초조함으로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.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생생한 현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대회에 출전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첫 출전이라 많이 떨려요. 그러면 혹시 오늘 대회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년이 모델이 꿈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 꿈이 시니어 모델로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. 아 그럼 심사위원분들에게 각인되고 싶은 본인의 모습이 있으신가요? 어 약간 특한 모습으로 각인되었으면 좋겠어요. 이런 모습으로도 좀 특한 모습으로 각인되었으면 좋겠어요.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대회가 본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기억될 것 같으신가요? 저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. 네 커다란 전환점. 감사합니다.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